허경영 토요강연 1361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공자의 덕치주의 예치주의 한비자의 법치주의 등을 주장한 사상가들이 있었다. 반면 우리 민족은 이치주의를 주장했다. 단군이 주장한 것이다.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말했다. 단군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에게 큰 것을 주고 선을 주고 평안을 줘야 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한다. 중국 사상가들이 만든 사상들은 결국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시진핑은 지금 공자, 맹자 사상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상인은 상인다워야 한다고 정치를 하고 있다. 유대인은 한 나라를 침공해서 전부 다 죽였다. 근대 십계명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유대인은 근본적인 죄를 지었다. 또 에덴 동산에서도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유대인은 하늘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 역사가 없다. 널리 남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뜻을 잘 따랐다. 가장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빨간 피는 포도당을 먹고 살고, 흰 피는 세균을 먹고 산다. 흰 피가 먹이가 없어 세균을 못 먹으면 자기 몸을 먹는다.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아토피에 걸린다. 대장의 유해균이 30% 정도 있어야 건강하다. 어떤 집단도 안티가 30% 정도 있으면 나머지 찬티가 더 강해진다. 건전한 단체가 된다. 여야가 서로 싸워야 되는데 여야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국민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정반합을 이뤄야 균형을 맞춘다. 하늘궁에 안티가 있다고 허경영을 바보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허경영은 전부 알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소인은 안티가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대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은 효도를 최우선으로 삼은 동방예의지국이다. 그 근본이 제일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과거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소에 가서 3년 동안 심여살이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한민족은 위대한 자손들이다. 개천절이 있고 남을 쳐들어간 적이 없다. 남을 괴롭히는 것은 악이다. 매일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 윤리로 정치를 했더니 안지키니 법리로 바꿔서 형을 때린다. 이것이 지금 정치다. 윤리, 도덕이 안 먹힌다. 그런데 국민이 형을 당해도 창피한 줄도 모른다. 그러나 홍익인간 제세의화가 오면 자신이 부끄러운지 안다. 국민이 자기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치가 바로 제세의화다.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해야 도둑도 없고 불만도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국이 된다. 어떤 환란이 와도 순종하는 자는 그 병에 약이 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다. 지금 불순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순종보다 쾌락을 택하고 있다. 신인은 화, 수, 목, 금, 토, 오엔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한민족한테 온다. 백인만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 이제는 황인종한테 와야 한다. 오방색이 될 때 여기서 완성이 된다. 허경영에게는 박해가 없다. 지금은 종두에 자유가 있다. 지금 허경영은 20년이면 세계 전체가 다 알고 퍼지게 되어 있다. 희생의 제물로 죽은 유일한 자는 예수다. 희생에는 소가 들어가 있다. 다시 온다는 보혜사는 소띠로 온다. 또 소에서 나오는 우유에도 허경영 이름이나 사진을 붙이면 불로유가 된다. 허경영을 비난하고 안티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전부 다시 받아준다. 그러나 안티가 좀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정반합으로 합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것이 만들어진다. 세계통일이 더 빨리 된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저랜드지! 희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희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희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